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45기 sgb의 한국일보 명인전 예선 결승전 강승민 8단과 김은지 3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은지 3단은 예선 1회전은 이제 부전이었고요. 2회전에서는 윤성식 초단, 3회전에서는 양우석 5단 그리고 예선 중결승에서는 류민영 7단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강승민 8단하고 만났는데 여자 기사 중에서 예선 결승까지 오른 기사가 지금 김은지 3단이 유일합니다. 명인전은 예선 결승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선이 총 16명인데 전년도 우승 준우승자 2명 시드 그리고 주최 측에서 2명 추천 그러면 12명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약 400명이 참가해서 그중에 12등 안에 들어야 본선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김은지 3단이 예선 결승에 오른 것만도 대단한데 상대인 강승민 8단 잘 듣는 기사잖아요. 만만치 않다. 아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둑이 좀 내용이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지 3단에 100번이에요. 초반은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됐는데 우상기 정석에서 의기 그 다음에 요수 3,3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3,3에 들어가라는 거. 3,3에 안 들어가고 여기다 두니까 0.2집 깎였습니다. 김은지 3단이 준수 블루스팟. 이수 이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한 칸 더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 칸 들어가고 여기다 뒀더니 또 0.2집 깎였어요. 0.4집 깎였죠. 젖혔을 때 여기서도 지금은 받아주지 말고 또 3,3에 들어가래요. 또 0.5집 깎였어요. 이걸 받아주고 이렇게 돼서 입고 이 나간수, 이 나간수도 또 0.5집 깎였어요. 이 3,3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렇게 0.5집이 깎인 게 모아 모아 지니까 이거 뒀는데 한 집 쏘네요. 한 집 분리합니다. 원래 우리 0.2집 손에 아예 사람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너 개가 모이니까 0.2 곱하기 5 하면 한 집이잖아요. 지금 한 집 분리해요. 한 집 정도 분리한 상황에서 여기 어깨 집 푼 수 이것도 블루스팟은 아니고 오른쪽에 두라는 건데 그렇다 치고 이거는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눈목재가 탈출할 때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그냥 손 빼고 그냥 여기 우하기를 지키던가 아니면 여기를 둔다면 이 다이아몬드 꼴 모양 같은 경우가 좋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 돌이 없을 때 여기다 놓으면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튼튼한 모양이거든요. 눈목자, 눈목자, 눈목자. 비록 얘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놓는 거로 이 자리가 좋다. 꼭 이 자리 아니어도 이렇게 두 칸 뛰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고 다음에 이제 우변에 쳐들어오면 또 가변, 아까 얘기했던 가변 큰 자리 두고 이 뛰면 하나 젖혀놓고 여기 좀 밀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게 지금 흙이 1.2집 분리한 거로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집 분리한 가운데 젖혔습니다. 여기서도 흙이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끊기는 자리를 보강하면 젖혀서 밀 때 이걸 젖혀요. 이 단수 치는 거는 여기 양단수를 닿을 수 없으니까 이쪽 이으면 여기 빠져도 이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양단수를 갖다가 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수 치는 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냥 막는 게 정수고요. 이 한 점 잡고 흙변 지키고 이렇게 둬서 좌변에서 흙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기 우변에 쳐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2.2집 흙이 분리하다라는 그 진행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2.2집 분리하지 않게 된 게 여기를 끊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 집 손해봤어요. 이제는 아까는 0.2집씩 손해봤다면 한 집 단위로 손해를 겁니다. 여기를 끊으니까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서 배기 세 집 정도 좋아졌습니다. 세 집 이 정도 불리한 상황에서 여기서 어딜 둬야 될까요? 여기를 붙이라는 게 인공지능의 추천수거든요. 여기 끊으면 여기 같이 끊고 이렇게 둬서 싸우는 바르기 되는 건데 이러고 막 싸우고 여기를 하나 선수한 다음에 여기를 붙여라. 여기 보강할 때 이렇게 젖혀라.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3.1집 3.1집 분리한 진행이 이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여기 다 손 빼고 여기에 붙이는 게 맥점인데 이걸 안 두고 이쪽에다 갖다 붙였거든요. 그때 이제 4집 반 이렇게 불리죠. 점점점점 한 수의 손해보는 단위가 커져요. 이 초반에는 조금 이상한 데도 봐야 0. 몇 집인데 이게 돌수가 많아질수록 한 번 손에 막 단위수가 달라지는 거죠. 4. 몇 집 이렇게 불려졌어요. 저 치고 끊은 수는 뭐 더 좋은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 1, 2 있는 수입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처음에 별로 좋지 않은 수라고 하더니 낮은 신하더니 1, 2 있는 수 그리고 여기 늘은 수도 늘어둔 수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이 수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원래 막 끊으면 인공지능 전에 달아남받고 늘어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은지 3단이 늘어둔 건데 인공지능은 원래 단수를 더 추천하다가 시뮬레이션을 한 15분 이 정도 돌리니까 느는 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느는 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붙이고 이었죠. 이쪽 수가 좀 있으니까 여기서 젖히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러는데 젖히는 수를 못 두고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여기서도 이쪽을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데 약간 조금씩 다 나빠요. 어쨌든 간 이렇게 되면서 이쪽 좌상기 이쪽에서 흑이 한 여섯 집 여섯 집 정도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백의 생률이 90%에 됐어요. 이만큼 뒀는데 갑자기 여섯 집을 손해보는 흑 백의 생률 90% 근데 여기는 백진형 속에서 싸운 거잖아요. 이제는 백이 흑진형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 흑진형 속에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실전은 깊숙하게 어깨 집는 수를 뒀는데 지금 인공지능 추천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정도만 가라. 그리고 여기 두면 한 칸만 그리고 이제 우하게 지키면 멀리 지금 바둑이 좋으니까 유연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이거 하나 삼삼 교환해놓고 여기도 이제 지켜요. 들여다봐서 공격하면 지켜서 이런 식으로 타기 이게 여전히 백의 생률 90%입니다. 5.9 집 좋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깎였죠. 느슨하게 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깎였습니다. 백의 생률 그대로 유지되고 집 차이도 한 6집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이런 진행인데 실전은 여길 들어갔거든요. 이 수도 사실 나쁜 수는 아니에요. 이거 둘 때 한 칸 뛰는 수 이거 좋잖아요. 이거 급하니까 흙이 불리하니까 여기 모자 씌웠어요. 여기서 또 붙이고 젖힐 때 위로 올라서고 들여다보면 쌍립 그리고 공격할 때 이렇게 뛰어나와서 이 진행도 괜찮습니다. 조금 깎였지만 거의 괜찮아요. 그리고 또 모자 씌웠죠. 이렇게 모자 씌우는 공격이 블루스팟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두냐. 아니 지금 불리하니까 블루스팟대로 해서 차근차근 0. 며칠씩 따라가는 건 이건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 다름은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은 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공격해서 뭔가 얻어내겠다 한 건데 이수도 괜찮아요. 다음에 여기 공격하자 이렇게 왔을 때 사실은 더 좋은 수가 있다. 이쪽 어디를 두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쌍을 쳐야 되거든요. 여기 그냥 막아두면 끊기는 게 있으니까 여기 받아야 돼요. 그때 붙여서 거치면 끊고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 꼬고 치면 이건 딱 봐도 튼튼하죠. 이렇게 두면 차이가 좀 좁혀지긴 했어요. 그래도 그 배계승률이 85%쯤 되고 4.6집 정도 좋거든요. 다음에 흙이 이 자리에 뒀을 때 그러면 좀 좁혀졌지만 그 대신 바둑이 좀 단순해졌잖아요. 3-3에 쳐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돌이 단단하니까 확 익숙하게 붙여서 그냥 목숨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좀 더 알기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고 실전은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쁘다 싶었는데 사실은 흙도 공격이 조금씩 인공지능 시점으로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공격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늘고 여기 한 칸 뛸 때 여기 꼬부리고 나와서 은근히 이쪽 흙도 약한 거 아니냐. 지금 내 대력 쪽으로 돌이 점점 가니까 내가 강한 곳에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바둑이 다시 배기 좋아집니다. 또 지금 여기를 뚫어서 어느 쪽을 이을래 물어봤을 때 여기를 이었으면 다시 100의 승률 91.7% 6.1집 좋아요. 원위치됐죠. 바둑이 한참 진행됐는데 원위치되면 100이 많이 좋은 거예요. 여기만 이었으면 김은지 선수 본선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대마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나와 끊기가 좀 힘들어요. 이쪽도 있고 또 여기 끊기는 게 남잖아요. 이게 살아놓으면 여기 자충을 채워놓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나와 끊지 못하게 자충을 채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못 끊고 그냥 이 정도 두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휘몰아쳐 갑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 그 다음에 쳐들어가도 돼요. 이런 거 왜 해놨냐면 못 끊는 거죠. 이제는 여기 나올 수가 없죠. 이 경우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끊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여길 들어가면 이 도는 다 연결돼서 안정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는 이렇게 와도 그냥 대충 수습하면 이렇게 해서 수습해 나가면 이게 아주 배기 많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은 진짜 김은지 3단이 이기는 길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 둘이 좀 더 튼튼해 보인다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튼튼한 수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지수가 안 채워졌으니까 자 그리고 여길 뒀는데 사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기가 막힌 수를 하나 보여줍니다. 바람은 솔직히 이거 못 볼 것 같은 멋진 순데요. 맥점이 어디냐 여길 들여다봐 여길 들여다보면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른쪽 관계상 그러면 나와서 끊습니다. 여기 뒷맛이 나쁘죠.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 이게 쌍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 도리랑 이 도리랑 안 끊기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결됐으니까 복정 안 하고 여길 두고 잡으려면 이런 데 둬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 이쪽을 지키면 뭐 나중에 여기 끊는 수가 좀 듣고요. 큰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어디를 지키면 나중에 이쪽 11 또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뒷맛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할 여지가 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 좀 많이 좋아요. 한 86%에 4.8집 정도 좋습니다. 실제는 여기를 끊었는데 이게 이상한 세요. 늘고 뒤늦게 막았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원래 막으면 여기를 뻗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끊어주는 거는 엄청난 손해죠. 이 끊어준 자체가 거의 두 집 정도 손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이가 확 좁혀져요. 이제 두 집 반 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뛰었는데 여기를 나와서 일단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을 둬서 이 돌이 살아가기 급급해졌죠. 근데 살아가 맞죠. 이제 윗줄이 연결됐으니까. 근데 이 흙돌도 연결되면서 굉장히 강력해졌거든요. 아까는 여기 흙도 같이 끊기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 흙은 다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항상 힘이 붙는 거죠. 지금은 흙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둔 수가 실착이라서 그렇지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정도 뒀으면 한 집 반까지 쫓아왔어요. 한 집 반이면 흙률이 37.5% 됩니다. 사람 바둑으로 진짜 5대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백집 아까에서 변한 게 없는데 백집의 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끊어둔 그 손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지를 못하고 이 자리를 못 오고 여기서 이제 좌변을 젖혀서 이렇게 뒀는데 이런 진행이 좀 손해예요. 이제 안 받고 여기를 둬서 이게 한 세 집 정도는 분리해졌습니다. 이게 선수가 되면 모르는데 백이 손 뺄 수가 있으니까 다시 백이 세 집 정도 유세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붙이니까 귀의 뒷맛 때문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어두면 젖혀야 돼요. 그렇죠? 이쪽 뛰어나온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 이어뒀으면 아직 세 집은 좋아요. 그 다음에 아벨을 이렇게 여기를 삭감하러 가면 여기 올 때 이렇게 연결 그리고 여기에 둬서 이제 지키려고 하면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뒷맛 아까 흑이 뭐 노리려고 했던 거를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면 여기 둬서 가보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두 점 주면 되죠. 이거 따면 이쪽 어디 두고 이거는 아직 그래도 백이 한 세 집 이상 좋기 때문에 승률이 한 80%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서 흔히 아마추어들이 많이 두면 수죠.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밑붙이는 거 이거 어떻게 받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 1,2는 있는 수예요. 근데 1,2는 있는 수 라고 해도 젖힐 때 이 맞끊어서 어차피 난전으로 유도하려고 붙인 거잖아요. 맞끊고 그냥 A 모르겠다 싸워보자 로 가야 돼요. 그리고선 젖히면 이쪽 뒷만 나쁘거든요. 단수 쳐야 돼요. 그러면 잊고 끊어오면 빠집니다. 여기 나와서 끊는 거 있으니까 보강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두고요. 그러면 이쪽이 다 이 백돌을 잡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다못해 잡더라도 놓고 따기 같은 게 뭐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 2.8집 정도 좋습니다. 백이 여기서 수가 나요. 아무런 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백은 뭐가 죽더라도 최소한 고깃값을 한다고 놓고 따기라도 해가지고 유리함을 그냥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전은 여기 그냥 늘었거든요. 그냥 늘어서 여기를 딱 빠지니까 안에서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로 역전됐습니다. 지금 흑이 한 0.12집 정도 좋아요. 0전이 됐어요. 0.12집 은 그냥 사람 바둑에서 오데오 오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두면 그냥 사람 바둑으로 오데오다. 그냥 좀 비벼서 살기만 하자.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뒤늦게 여기를 젖히니까 밑으로 받고 이제 한 집 차이 납니다. 또 2단 젖힌 게 또 문제죠. 이쪽 어디를 여기를 연결해야 돼요. 여기를 연결하지 않고 여기를 2단 젖히니까 끊어버리고 딱 빠져서 이 돌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끊었는데 이수도 원래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어디 받아야 돼요. 여기를 받던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끊으니까 다 봤죠. 여기서 이수가 패착이에요. 지금 지금 이 오른쪽은요. 뭔가 좀 있어요. 일단 여기는 내버려 두고 여기서부터 좀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둬서 다음에 이제 이으면 돌을 갈라 가는 거예요. 이 돌하고 이 돌하고 그럼 이제 단수 치고 또 젖히고 끊고요. 단수 쳐서 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잡고 살 수도 있고 뭐 이쪽 어디 약점 같은 거 노리면서 비벼 살 수 있지만 사는 동안에 이 백돌이 튼튼해지면 이쪽에 뭔가 좀 수단의 여지가 있거든요. 요건 백이 아직 두 집 반 좋다. 라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나중에 우변은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길 이을 때 여기 장문으로 잡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보강한다. 그럼 여기 끊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잡으면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치는 게 있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이어서 두 점 잡고 살자고 할 수 있고요. 그걸 안 하고 이쪽으로 두면 한 수 치고 이어서 여기는 좀 뭔가 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와서 끊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걸 막아버리니까 따서 나와서 끊는 게 없어요. 나중에 여기에 100이 이어도 여기 둬서 그만입니다. 나와서 끊으면 막으면 돼요. 아무 수도 없어요. 이 교환이 엄청난 악수예요. 이 교환을 하는 순간에 김은지의 승률이 한 10% 15% 이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 김은지가 전체적으로 승률이 90%대를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 죽으면서 흙이 거꾸로 90%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한 칸 뛰어서 이 돌이 그냥 고스란히 다 죽었습니다. 쳐들어간 돌이 그냥 뭔가 대가도 없이 고기값을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쪽 들여다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두니까 아이고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이 넉 점은 잡던지 말던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귀에서 뭔가 수를 갖다가 내는 걸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무슨 수가 안 나도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끝내기를 한다는 약간의 뒷만만 남겨놓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단수를 찾는데도 콱 막는 게 되는 게 더 불행해요. 이걸 따면 여기를 끼워갖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두면 이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어차피 안 돼요. 따면 딴 돌까지 다 잡혀요. 그러니까는 그거 못 두고 그리고 여기는 아래가 다 죽은 거요. 그래서 변함이 없죠. 그리고 향변을 땄는데 다 튼튼하게 지켜놓고 나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이쪽으로 두는 게 조금이나 나아요. 조금이나 낫지만 이거는 100의 승률이 한 3% 정도 된다는 거고 실전은 이렇게 돼서 여기 막으니까 이제 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껴붙이고 이렇게 빠져서 이만큼 넘은 게 또 더듣봤죠. 이제는 흑의 승률이 99%입니다. 99%면 끝났죠. 99%를 어떻게 역전시키겠습니까? 99% 역전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역전된 적이 있지만 이 100대와 완전히 쌈짓 떠서 두 집 나고 살고 있고 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날랄라 하면서 두니까 범을 다 주고도 지금 흑이 한 8집? 8집에서 10집 이 정도 좋은 상태로 그냥 가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승부는 아까 여기 이 하변에 있는 이 100돌이 죽었을 때 그때 이미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쉬우니까 안 던지고 그냥 두고 있는 건데요. 두다 보면 언젠가는 할 데가 없으니까 끊지겠죠. 그러고서 두는 건데 여기 두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아 이제 홀린듯이 아 지금 내가 많이 져 있지 라는 걸 깨닫고 던졌는데요. 지금 8집이었어요. 던지는 상황에서의 순간에서는 이게 8.2집 좋다라고 나옵니다. 승료는 아까부터 99점 몇 퍼센트예요. 이 하변의 걸 다 때려 죽이면서 진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은지의 3단을 포함해서 많은 여자 기사들이 공격은 굉장히 매섭게 잘합니다. 그런데 크게가 항상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게 여자 기사들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남자 기사들도 공격보다 타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공통점이 아닌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타기를 잘하잖아요. 이게 실력인 것 같습니다. 신진서보단 커제구단 공격도 잘하지만 타기에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이런 거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신나게 공격만 하는 바둑 말고 타기하는 바둑도 좀 연습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